오늘은 10월 7일 경기도 우수시장 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용문시장에 나와 있습니다. 오늘부터 3일간 열리는데 각 지역에서 대표 상품들이 나와 전시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. 여기에서 무료로 저 판을 돌리면 저 판에 나오는 상품을 주고 있습니다. 수원의 벽꽃시장입니다. 한 번 더 돌릴게요. 한 번 더. 한 번 더. 한 번 더 돌릴게요. 안녕하세요. 새우젓이 없어요. 강경에서 온 거예요. 키로에 얼마 이게? 네, 키로에 만 원. 만 원씩. 새우젓이 맛있는 새우젓이에요. 좋은 숙성 해가지고. 요즘 새우젓이 짜지도 않고 한번 맛 한번 보세요. 짠 걸로 때문에. 아니, 안 짜요. 요즘 새우젓이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키로에 만 원, 이만 원, 사만 원 갑니다. 충남에서 왔나요? 네, 충남 방천에서 왔어요. 인천에서 오고. 같이 다녀오고 있어요. 오고. 오고. 너무 맛있다.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자개로 만드는 거 아뇨? 자개